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익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한전산업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1일 일요일이구요 자 지금 오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말 오늘을 보내고 나면 이제 내일 굉장히 월요일부터 이 한전산업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내일부터 해가지고 돌아오는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전산업에 대해서 방향성 어떻게 좀 잡아갈 수 있는지 또 만약에 대응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며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갈 수 있는지 또 빠진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최소한 어디에서는 꼭 끊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다루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수익 가져가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시면 좋겠구요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한전산업 관련해서는 지난주 자 19,500원 자 고점을 찍었죠 자 찍을 때 그냥 찍은 게 아니구요 점상으로 찍었습니다 자 점상 출발을 하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자 이 19,500원이요 그냥 고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점으로 찍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추가적으로 금요일날도 추가적인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손실이 완전히 날라지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이 봉은요 이 매집 봉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개미 털기다 그래서 만약에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주가 엄청나게 세게 많이 갑니다 저 웨그레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자 지금 한전산업이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자 신고가를 찍었을 때 자 뭘로 갔어요? 자 체코죠 자 체코 신규원전 자 24조원 우리나라가 우산협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신고가를 갔는데 자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다 라고 하면 재료 소멸이죠 그런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이벤트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매집 봉이고 개미 털기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단순히 승리를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이슈에 집중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원전 두 개를요 자 24조원에 우리가 건설 사업비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운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관리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원전 관련 사업장이 자 천 개의 업체가 지금 넘어가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러일으키는 경제 유발 효과를 보면요 자 이번 수주로 지금 50조 최소 50조 이상 지금 불어난다라는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굳이 따지자고 하면 자 현대기아가 지금 중형 자동차를 170만대 이상을 지금 수출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어진 거고요 30만 톤급 초대형 LNG 운반선을 거의 128척이나 수주를 했다라고 맞먹는 효과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일감을 이미 확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자 천 곳이 넘는 부품 업계가 일감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 국내 원전 사업에도 지금 부하를 지금 알리고 있고 제 도약기를 맞이하시는 기회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봤을 때는 자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날 만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겼던 나라가 어디에요? 자 프랑스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맹주입니다 자 이 원전 관련해서는 종주국급이고요 종주국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서 했어요? 수주를 유럽에서 했죠 자 유럽 앞마당에서 프랑스를 꺾어버린 거에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지금 기존의 24억원 단순히 이런 계산보다는 이 앞으로 이 무형의 효과가 굉장히 더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정치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시장이 유럽이죠 이유 하나의 유럽 자 여기서 유럽 시장의 대장이었던 프랑스를 꺾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원전 수출국 반열에 지금 단순히 올라갔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지금 40년 동안 원전을 계속 운영했던 나라가 또 체코입니다 자 단순히 체코가 자 그냥 수주를 한 게 아니고요 자 지금 40년 동안 원전을 운영하고 또 전력 강국으로서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자 프랑스랑 우리나라의 수주를 맡길 때 자 비등비등하게 누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수주 선택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멘트가 굉장히 좋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프랑스보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치면요 자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그냥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5대0으로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압승을 한 겁니다 압승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다음 우리가 해외 원전 수출을 할 때 그때 엄청나게 긍정적인 내용이 작용이 되어져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의 폴란드 같은 경우에 자 한수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자 40조 원전 신규 원전 프로젝트고요 최대 6기까지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폴란드는요 자 체코의 이웃 국가입니다 자 체코의 결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라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가 이 한수원과의 협의를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미 입찰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 주고 있는데 자 입찰이 곧 이뤄질 겁니다 이뤄지게 되면은 자 3파전이 또 이뤄져요 한수원 그 다음에 프랑스의 EDF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자 이 3파전이 또 이뤄질 텐데요 자 지금 이 네덜란드 입장에서 지금 체코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승자로 뽑았기 때문에 자 결국에 웨스팅하우스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금 원전 수출을 해본 나라가 해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난 체코 때도 기준 미달로 떨어졌죠 그리고 프랑스 EDF도 우리나라 대결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준수, 희공능력 이런 부분들 자 이게 굉장히 강점이 돼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이 승리가 결국에는 네덜란드에서도 통할 겁니다 갑자기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거나 기술력이 좋아진다거나 막 없던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붙어도 또 우리나라가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체코의 승리가 지금 일회성이 아니다 앞으로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핀란드도 최근 추가 원전 돌입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영국도 9기 그 다음에 스웨덴 10기 루마니아 2기 불가리아 2기 트리키에도 원전 사업 예비 제안서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35년 만에 이탈리아도 35년 만에 지금 원전 도입을 공식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9기 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왔었죠 6월 달에 이때 와가지고 영국 원전 기업단이 와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 다음에 한수원 다 만나보고 가고 원전 실제로 지금 현장을 가서 보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줄줄이 이슈가 지금 추가적인 뉴스가 계속 나올 텐데 체코 원전이 끝이 아니라 지금 원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 규모가 1653조원이에요 1653조원 그리고 92기의 원전이 신규 원전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슈퍼사이클이 지금 돌아오게 된 건데 지금 트럼프가 또 심상치 않죠 재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원전 섹터에 수혜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명확합니다 자 원전,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이렇게가 지금 미는 정체이고요 재생에너지, 무조금 폐지한다고 그랬죠 파리 협상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탈퇴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계속 받아갈 수 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전산업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제가 이슈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를 뚫었어요 신고가를 뚫는 겁니다 신고가를 뚫는 과정에서 얘가 심을 준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켰죠 그러면 2010년부터 해서 물량을 다 여기서 한번 초화시켰고 그러고서 또 21년부터 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쌓여있던 물량을 다 소화시킨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년입니다 여기서부터만 봐도 지금 4에서 5년 정도인데 이 물량을 역대급 물량을 다 소화를 지금 시켰다고 하면 여기서 얘네들이 앞에 있는 물량을 탈출시키고 본전도 주고 수익도 주면서 다 받았다는 건데요 올리는 과정에서 평단도 얘네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수익까지 조감해서 받았을 때는 얘네들이 얼마나 더 올려야 가성비가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300%는 올라가야지 여기서 300% 올라가야 가성비가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이슈가 더 크다라고 하면 600% 많게는 뭐 10배 이상도 가는 정도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한전산업의 지금 이 각도라든가 지금 이런 주가 흔들기라든가 지금의 거래대금 그리고 이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 그 다음에 이 글로벌적인 흐름들 원전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여기서 곧 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엄청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길게 여기서 굉장히 크고 강한 이런 산처럼 보이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이런 완만한 이런 흐름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 왔다 돌파까지 해놨고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수주가 확정이 됐다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매집보험의 확률이 높고요 앞에 있는 물량을 마지막으로 털어버린 거죠 개인들의 물량을 마지막으로 털어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정말로 크게 갈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정말 크게 갑니다 보시면 제가 최근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매집보험의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는데 6월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장중에 발표를 해버렸죠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29년 만에 상한가를 갑니다 거래 대금도 역대급으로 5천억이 터졌고요 그 다음날 또 추가적인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 원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지금 거래 대금을 갱신해요 이것도 역대급 이슈였고 지금 새롭게 기록을 세웠는데 주가는 고점을 짓고 빠지면서 마치 여기서 재료가 끝난 것처럼 옷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집보험의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조절을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매집보험이 맞았죠 6만 4천 5백 원 얘는 52조 신고가를 갱신해버립니다 결국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시세 초입구간에서 이틀 만에 재료가 소멸되고 끝날 거다라고 볼 수가 절대 없는 거고요 지금 이 한전산업도요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발표되고 이틀 됐죠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 3일차 거래일인데 좀 더 조정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돌파할 거고 이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안 그러고서는 지금 얘네가 이런 식으로 물량을 쏟아질 거 뻔히 아는데 위에서 이런 식으로 놀릴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매집을 하고 추가적으로 3배 이상 무조건 간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 한전산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지 또 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손절에 대한 구간도 최소한의 구간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한전산업 관련해서 우리 추주님들이 함께 같이 들어와 계신 방입니다 자 100% 무료고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건데 지금 들어오실 때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 조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한전산업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섹터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여기서 코멘트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가격대 부분에서 여러분들 차점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에 안 서신다거나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거나 그리고 주가 올라갈 때 여기서 짧게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꼭 도움받으셔서 들어와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전산업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텔레그램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들어오기가 어렵다거나 지금 들어오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한전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한전 그러면 족보를 제가 같이 드리고 있어요 초대도 드리고 족보도 같이 정의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한전산업 관련해서 모든 시스토리를 여기다 저장을 해놨고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깔끔하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관련돼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그런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워낙에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라 최근에 배임행령 이슈도 이용을 하면서 주가를 털었죠 8억원 정도 상당이었는데 시가총액 5천억이 넘어가는 거를 8억원 때문에 상패시킬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노이즈였어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나중에 문제가 없음 혐의 없음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41조 송전망 누산타라 8월 달에 당장 다음 달이죠 이때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고요 지금 1653조 대규모 원전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산전산업이 분명히 주가가 정말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재료가 끝난 것처럼 연출을 한 다음에 다시 물량을 받아서 극대화 시키는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세력들이 그렇게 자리를 방향을 잡은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원전 도약이 지금 역대급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지금 한전산업이고요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도주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한전 이런 문제를 주셔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고 족보 받아보시고요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 오늘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분들은 문자 주시면요 월요일 장이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초대를 드릴 거고 도구를 바로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웃음 지으면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수익을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내려오면 손질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매 숟가락 4점 같이 여기다가 공유를 해놨으니까 이것까지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수익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시간도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은 빠르게 안내드리면서 정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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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언 으